히퍼린사이드의 오늘은 김은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연구부와 식약품연구부와 환경연구부 그리고 동물시험소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검사와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우리 광주시에서 보건환경 또 동물위생 분야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지원해 주는 검사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집단 시중독이 발생했거나 또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을 때 그 원인을 검사한다거나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나 의약품 또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다거나 또 공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수나 또 굴뚝 연기가 잘 처리돼서 나오고 있는지를 검사해서 그 결과를 행정부서로 보내주면 행정부서에서는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검사 업무를 연간 20만 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계시네요. 또 최근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죠.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오염된 음식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병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햄버거 패티는 식육 가공품이기 때문에 동물의 장내에 있는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잘 익혀야 하는데 아마도 조리 공정상 열 처리가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병원성 대장균 중에서도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독소가 신장을 손상시키고 또 그래서 심하면 성명을 이룰 수도 있고요. 또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되기도 하기 때문에 장출혈성 대장균은 국가에서 일군 감염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햄버거를 집중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연구원에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가 30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칼도마 행주와 같은 조리기구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식중독 원인균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여름철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팥빙수나 냉면, 콩물국수 이런 여름철 성수 식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제 식중독은 그 식품의 식중독 원인균이 오염이 되고 또 그 오염된 식중독 원인균이 아주 조건이 좋아서 증상을 일으킬 만큼 많은 개체수로 증식이 됐는데 그걸 그냥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사슬을 하나만 끊으면 돼요. 그래서 식품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람 손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을 취급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으신 후에 취급하셔야 되고 또 음식은 조금씩 만들어서 남기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드시는 게 좋지만 혹시라도 음식이 남았을 때는 더 이상 세균이 증식되지 않도록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 또 냉장 보관을 하셨다 하더라도 드시기 전에 다시 한번 끓여서 드시면 얼마든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여름철에는 생식은 가급적 피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설사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주방에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살인 진드기로 인한 SFTS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생소한데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SFTS는 중중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대개 작은 소피 찬진드기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알려진 열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게 2013년인데 그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굉장히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해서 올해도 벌써 환자가 43명이나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러한 열성질환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이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그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 미만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도 2014년부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종류의 진드기들이 서식하고 있고 또 개들이 과연 병원체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하고 매월 필드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개체는 아직까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SFTS에 걸렸을 때 적절한 조치는 무엇이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일단 SFTS에 감염이 되면 잠복기가 한 1주에서 2주 되거든요. 그러면 잠복기가 지난 후에 고열이 발생하고 구토와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하게 돼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한 이후에 이런 증상이 만약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치사율은 10%에서 30%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방법을 물어보셨는데 물론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야외 나가셨을 때 풀이에 그대로 앉으신다거나 또 옷을 벗어서 풀이에 올려놓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실 때도 긴 소매, 긴 바지, 장아를 착용하셔서 가급적 피부가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셔야 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바로 작업 부분 세탁을 하시고 샤워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샤워 도중에 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셨으면 절대 그걸 그냥 억지로 떼지 마시고 핀셋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머리 쪽을 이렇게 비틀어서 잘 떼서 가까운 보고서에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그 진드기가 어떤 종류의 진드기인지 또 과연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많이 아시고 올해에도 벌써 9분이 진드기에 몰렸다고 검사해달라고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지고 가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농산물에서 농약이 좀 많이 검출되고 있는 기사가 좀 있었는데요. 연구원에서 농약 관련된 검사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매월동 서부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저희 농산물검사소가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류는 새벽 5시에 첫 경매가 있고 거기 경매에 낼 농산물들이 그 전날 저녁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밤에 나가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야간검사를 실시하는데 대략 4시 이전에, 새벽 4시 이전에 검사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예 경매가 되지 않도록 바로 현장에 나가서 압류 폐기하고 있고 적합한 농산물은 이렇게 농약검사를 거친 안전한 농산물이다 하는 노란 스티커를 박스에다 다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검사 정보를 시민들께도 바로바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원 청사를 방문하시면 현관에 두 개의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손 씻기, 또 하나는 창문 열기인데요. 이제 비용도 드리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창문 열기는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 하나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또 이제 여름철이니까 물놀이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지금 물놀이가 많기 때문에 수기 환경을 좀 철저히 관리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 물놀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황룡강 인곡교하고 광주천 상류에 주화모물이 방류되는 두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저희들이 매주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바닥 분수나 물놀이 시설도 매달 정기적으로 의무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발맞춰서 지금 우리 지역의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수용을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이 주로 4개 수영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영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깨끗한 물에서 애들이 수영을 배울수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